갈치조림 쉽게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만 하시면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갈치조림 한번 해볼게요. 갈치는 지금 이게 두 마리거든요. 오늘 이마트에 가서 제가 사갖고 왔는데 다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이 돼가지고 내장도 다 좀 빼진 상태에서 깨끗하게 손질이 돼 있더라고요. 저는 집에 와서 씻으면서 이제 비늘만 하얀 비늘만 좀 이렇게 긁어낸 거예요. 그리고 혹시 또 안 돼 있으면 집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내장은 깨끗하게 여기 부위는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. 지금 무를 300g 이거든요. 제가 이렇게 좀 한 1cm 정도로 해서 썰었어요. 여기 바닥에 먼저 깔아 줄 거에요. 무 양은 뭐 또 취향에 따라서 조금 작게 넣으셔도 괜찮아요. 근데 무가 사실 맛있거든요. 무는 좀 저는 그래서 넉넉히 넣었어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를 지금 500ml 에요. 500ml 넣어줄게요. 그리고 저거 다시팩 하나 넣고 무부터 좀 푹 끓여 줄 거에요. 지금 무가 푹 물러야지 맛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다시팩 넣고 한번 푹 끓여 줄게요. 뚜껑 덮고 이렇게 이제 끓이는 동안에 다른 거 이제 양념장 하고 준비할게요.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. 마늘 듬뿍 1스푼 생강 1작은술 고춧가루 3스푼 간장 3스푼 맛술 3스푼 참치액 2스푼 물엿 2스푼 고추장 1스푼 후추 반작은술 이렇게 해서 잘 저어줄게요. 지금 한 10분 정도 끓였거든요. 이제 이거 다시팩은 빼낼게요. 지금 무가 어느정도 좀 익었어요. 여기에다가 갈치 올리면 되거든요. 요 위에다 양파 올려 줄게요. 갈치 올려 줄게요. 요 위에다가 지금 양념장 뿌려 줄 거에요. 그리고 지금 아까 썰어 놓은 고추 넣어줄게요. 위에다 대파 넣어줄게요. 뚜껑 덮고 좀 끓일게요. 끓이면서 이렇게 좀 국물을 좀 이렇게 위로 좀 이렇게 올려 주세요. 아주 맛있게 잘 끓고 있네요 갈치 넣고 한 15분 정도 끓였거든요 이 정도 하면은 아주 적당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국물이 또 너무 없어도 그렇고 너무 많아도 안 되거든요 이 정도가 딱 좀 끼얹어가면서 먹기 좋아요 아주 맛있게 잘 완성이 됐네요 갈치조림 아주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잊지 않도록 구독하시고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hanno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